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평론의 이학선입니다. 오늘은 대청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청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말그대로 청소죠. 이 청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더러워진 부분을 깨끗하게 닦아내거나 어질러진 것들을 정리정돈하는 것이 청소죠. 그런데 그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이 공간을 전부 다 그 공간 전체를 까발쳐서 하는 그러한 대대적인 대규모의 청소를 우리가 대청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청소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중대한 일대 분기점의 시점에서 혹은 어떠한 새로운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원들을 이 공간에 있는 그러한 자원들을 전면적으로 재구성을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혹은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활력을 기운을 리프레쉬 시킴으로써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다시 한번 기운 생동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싶을 때 하는 이 대청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든지 혹은 사무실에서든지 작업장에서든지 어느 공간에서든지 우리는 이 대청소를 할 수가 있죠. 켜켜이 쌓여있는 그러한 먼지들을 묵은 먼지들을 때를 뺏겨내고 어질러진 것들을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갖다 버리고 모자란 것 필요한 것들은 새로 사서 끼워 넣고 그렇게 재배치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청소가 되겠습니다. 이 대청소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떠한 중대한 분기점의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우리가 없는 특별한 일을 일부러 새로이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대청소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청소를 함으로써 우리는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가 있고 이 공간에 있는 그러한 자원들을 전면적으로 재배치를 함으로써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운 생동한 활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대청소가 우리에게 주는 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대청소를 함으로써 그야말로 지금 내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지금 나의 현실을 그야말로 전면적으로 적나라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청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눈앞에 있는 것만, 눈앞에 있는 더러워진 것만 어질러진 것들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면적으로 이 공간 전체를 까발치는 것이라고 했죠. 저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는 저 속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를 그야말로 손도 대기 싫은 그렇게 먼지가 그냥 찌들어가지고서 켜켜이 쌓여가지고서 그렇게 처박혀 있는 저 상자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서 까발쳐가지고서 그 속을 그냥 헤집어내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대청소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상자를 까발쳐가지고서 아, 내가 지금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런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전에는 모르고 있다가 까먹고 있었는데 대청소를 함으로써 새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공간 전체에 있는 나의 자원들을 그야말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고 이것이 지금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일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려함으로써 전면적으로 재배치를 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 단계로써 이 대청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대청소를 함으로써 그야말로 공간 활용의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청소를 함으로써 아까 전에 저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는 먼지 쌓인 상자까지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서 까발쳐가지고서 청소를 한다고 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공간 속에서의 그 자원들을 전부 다 명명백백하게 그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나의 일에 맞추어가지고서 나의 생활에 맞춰가지고서 그야말로 최상의 효율을 낼 수 있게끔 재배치를 하고 재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없는 것은 무엇인가? 없는 것은 새로 사가지고서 충원을 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의 그 생활 패턴과 나의 그 동선까지 전부 다 고려를 해가지고서 최상의 효율성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가지고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대청소를 함으로써 그 공간의 활용성에서 내가 기존에 활용하지 못했던 공간까지 새로이 확보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존에 저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는 상자가 있었을 때는 저 공간은 분명히 나의 공간 전체에 포함되는 공간이지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있어도 있는 공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활용할 수 없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저장하고 보관하고 그러한 용도로써 물론 쓰임새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내가 쓰지도 않는 물건을 그냥 처박아놓는 그러한 용도로써 하는 것은 우리가 저장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그러한 용도로써 말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청소를 통해서 그렇게 쓸데없는 물건들을 끄집어내가지고서 까발쳐가지고서 이것은 쓰레기다. 전혀 쓸모가 없다. 앞으로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쓰레기는 판단을 해서 갖다 버리는 것이죠. 그 쓰레기를 끄집어내가지고서 갖다 버림으로써 우리는 그 공간을 새롭게 확보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쓰레기가 처박혀가지고서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었던 그러한 공간을 우리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죽어있던 공간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공간 활용을 점점 이렇게 넓혀감으로써 또 그 공간 활용에 있어서 그 안에 자원들을 전면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배치함으로써 우리 일의 능률을 또한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대청소를 함으로써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집에서든지 우리의 사무실에서든지 우리의 작업장에서든지 조직에서든지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든지 그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꼭 어떠한 공간에서의 새로운 건물을 올린다든지 새로운 물건을 사가지고서 갈아치워야지만이 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있는 건물에서 있는 물건 그대로일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대청소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재배치를 하고 재구성을 함으로써 우리의 분위기 전체를 그야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열정과 의욕이 솟구치도록 설레임이 넘치는 그야말로 기운 생동한 그러한 분위기를 만듦으로써 우리는 사기충천한 상태로 일을 추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컴퓨터를 할 때 예로 들자면 컴퓨터를 하는데 뭔가 잘 프로그램이 안 돌아간다 버그가 생겼다 그러면 가장 쉬운 그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리부트를 하는 것이죠. 재부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지워서 포맷을 했다가 다시 설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주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계를 작동시키는데 동작시키는데 계속해서 오류가 난다. 잘 안 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가장 확실한 그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계를 전면적으로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 중에 하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간 활용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공간 활용에서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야말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대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간 전체를 전면적으로 다 까발 쳐가지고서 재구성을 하고 재배치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의 나태해진 마음가짐을 다시 의욕과 열정이 넘치도록 그야말로 기운 생동하게끔 사기 충천하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지금 대청소하십시오. 무거워있던 쓰레기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서 갖다 버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명령백백하게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의 일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전면적으로 재배치를 하고 재구성하십시오. 그렇게 대청소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이 인생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야말로 활력이 넘치는 일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청소합시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기탄평론의 이학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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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